사업비 194억 원이 투입된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의 상주시립도서관이 상주시 봉룡동에 최근 준공돼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. 경북에서 첫 만화특화도서관으로 건립된 상주시립도서관은 전체 장서 2만 3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외 유명 만화로 구성했습니다. 또한 낮은 서가와 대형 통창, 북카페를 조성해 독서와 휴식, 문화활동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.